첫 번째 라운드는 1대 0으로 예성팀이 앞서가고 있고요. 두 번째 미션 공개해주세요. 50kg. 60kg, 60kg. 130kg니까. 20kg, 20kg. 두 개, 두 개, 두 개. 63kg. 52kg. 63kg, 52kg. 115kg. 자, 가자. 40kg, 40kg.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 하나 또 들어야 되나? 네, 두 개 들어야 되나? 어, 하나씩. 하나씩.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오버 될 것 같기도 하고. 오케이, 오케이. 자, 진짜 무거워. 여러분, 시간 빨리 빨리. 대휘 쓰러집니다. 대휘 쓰러져, 대휘 쓰러져 지금. 지금. 자, 이번에는 저희가 먼저 올라갈까요? 자, 우진과 우움. 아령 하나씩 들었거든요. 자, 이번에는 여성팀이 우웅이가 올라갈 거예요. 자, 체중계 위로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웅이 올라갑니다. 몸무게를 공개해주세요. 우와! 우와! 우웅! 후반전. 렛츠고! 잘하고 있어. 어, 움직이네? 신경 쓰지 마, 그냥 너의 갈 길 가면 돼. 좋아, 잘하고 있어. 아, 대휘. 잠깐만. 얘가 갑자기 안 들어가기 시작하네. 대휘, 아니야, 침착해. 대휘, 아니야, 침착해. 대휘, 집중해. 대휘, 침착하지 마. 잘하고 있어. 대휘, 흥분해. 빨리 해야 돼. 아, 괜찮네, 잘하네. 잘하고 있어. 아, 좋아, 좋아, 좋아. 왜 안 들어가. 들어갔어. 아니,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말 하지 마. 잘하고 있어, 오케이. 10초 남았어. 이제 3점이야, 이제 3점이야. 아, 선배님 저 팔 아파요. 아, 선배님 저 팔 아파요. 아, 선배님 저 팔 아파요. 뭐하나 봐, 뭐하나 봐. 야, 이겼어, 이겼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빨리 빨리 달라붙어, 달라붙어, 달라붙어 이렇게 되면 우리 팀장 대결 많이 남았습니다 난 우리 팀원들에게 LED 마스크를 선물하고 싶어요 오늘 촉촉하게 본인이 가져가고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난 가져가지 않아도 그러면 에스트스가 이겨도 저한테 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먼저 가는 거 맞죠? 자, 갑니다 파이팅! 스타트! 파이팅! 렛츠고! 좋아요, 선배님, 좋아요 페이스 유지 좋습니다 플레이 플레이 이특점! 이특점!